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자년 민생연금 프로젝트 안딩걸의 암행어사. 민생갓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딩걸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뜨겁잖아요. 소장님도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강조하고 계시던데 언제 어떻게 지급하자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은 이번 1차 재난긴급지원금 그다음에 추석 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개인에게 매달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주자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논의를 많이 거쳐야 돼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구별해 주시되 다만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신속히 지급해 보니까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효과. 서민가정에 바로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요. 카드 사용액이 코로나19 전쯤 많이 향상됐다고. 회복을 넘어서 작년 5월보다 더 늘어난 것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한 2, 3% 정도. 그만큼 서민가정에 완전히 반짝 도움이 됐고 동네 경제가 살아났는데 문제는 8월 31일까지 다 쓰고 나면 소비절벽이 와버리고 추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 서민 중산층 엄청 힘들 것이고 동네 경제도 살다가 말아버릴 거잖아요. 추석이 언제예요? 10월 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건 추석 전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러면 이제 돈 걱정을 하시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14.3조가 들었습니다. 1차 때. 2차 때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14.3조가 더 들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2000조 정도 되는 GDP 대비 1%도 되지가 않습니다. 1%가 20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4.3조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절반만 하자. 4인과 의지는 50만 원 정도를 주자라고 만약에 우리가 줄이면요. 그러면 7조 정도이기 때문에 0.5%도 늘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은 우리는 41% 수준으로 OECD에서 가장 건전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OECD가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10%, 120% 평균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제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는 듣긴 됐는데 그래도 많이 하면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닐까. 우연은 남아있죠. 당연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거. 특히 우리가 IMF 사태도 겪고 그랬으니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사실 IMF 때도 채무비를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재벌대기업하고 은행들이 유착돼서 신용위기를 불러서 그런 측면이 강한 건데 다만 이제 요즘 정말 뜨거운 논쟁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좋을지.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고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매달 계속 1인당 지원하는 거여서 재정소유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려면 50조가 필요합니다. 50만 원 주려면 매달 25조가 필요합니다. 1년에 50만 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2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1년에 50만 원 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방금 50만 원씩 매달 25조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매달. 그런데 이걸 1년에 50만 원 줘도 25조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박원수 시장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문제제결을 하고 나옵니다. 25조로 모든 국민한테 올 5만 원씩 60만 원 주는 게 좋으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200만 명의 직장이 없어서 떠들고 있는 고통만 200만 명의 실업자에게 올 100만 원씩 1년 기준 1200만 원 주는 게 사회가 해야 될 일이냐. 이게 논쟁이 붙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대선 후보 지질 1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님. 이분은 유보적입니다. 논쟁은 긍정적이고 제조도 긍정적이나 상당히 유보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 주자 지금 지지율 상에서 2위. 아니다. 지금 빨리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매달 모든 국민에 지급 안 하고 나아가자. 이건 복지 대책을 넘어서 경제가 공급되고 있는데 누구도 물건을 안 사주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자본가들도 지금 다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다. 이건 경제정책이다. 하면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가야 된다. 다만 이분의 기본소득 당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주전하는지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청년 계층이라든지 이런 특정 계층에게만 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보다는 전 국민 중에서 좀 소득이 확 없고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세대에게 주자. 이건 정의당의 청년 기초 자산 한 1년에 3천만 원 청년들이 주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랑 김부겸 전 의원은 아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급하다. 솔직히 지금 국민들 급한 분은 제1차 재난지원금을 껐는데 제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기본소득 나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지금 제일 힘든 사람 누구냐. 실업자들이다.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포괄하자. 현재 고용보험은 2,600만 취업자 중에 1,300만 명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가입이 안 돼서 실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지난주 우리 청취자들께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것도 100만 명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정치인들 이야기 중에 크게 두 가지네요. 그렇죠.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주자. 아니다.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고용보험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포괄하자.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주자는 입장 중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주자는 입장하고 아니다. 청년이나 노인 세대나 특정한 어려움 있는 계층들에게 일면 일제히 주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된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갈라지는 것. 기본소득이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현재 실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알래스카주 있잖아요. 미국에. 네. 여기는 석유 판돈을 영국 기금으로 만들어 갖고 거긴 자원이 있으니까. 1982년부터 주민 한 사람한테 1,000달러씩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민 배당제로 유명하죠. 국민한테 배당을 해 준다. 석유 판비금에 대해서. 심란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실업급여 받는 사람 중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우리 돈으로 월 73만 원 준다는 게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 2016년에 국민 투표했지만 결국 부결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우리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자. 체제임금은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차차산업혁명 AI 시대에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결국 자본 입장, 사용자 입장,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가 구매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구매력이 없으면 결국은. 돈이 없어 그걸 못 사주면 기업도 망하는 거죠. 기업도 망하게 되면 일종의 그게 공황상태가 된다. 1920년대처럼. 알겠어요. 기본소득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글이 어제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올라왔다면서요. 네. 우리는 또 이런 일종의 논쟁 이런 걸 구경하는 게 좀 재미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나쁜 논쟁이면 화가 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나쁜 정책을 많이 하니까 그걸로 찬반 논쟁이 있어서 짜증난 건데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기본소득 어떻게 줄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을 강화할 것이냐는 논쟁은 굉장히 건강하고 있는 논쟁인데 민주당 인천의 재선 의원인데요 신동근 의원이란 분이 민원 의원 176명에 모여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이것은 하위계층들에게 더 가야 될 돈을 부자까지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오히려 복지제도의 근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정책이다. 일종의 미국의 우파 자본가들의 경제정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한국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광범위하게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국내에 기본소득을 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나 서민들이나 저소득들이나 실업자들에게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그분들에게 집중하면 양극화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그럴싸한 논리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소장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청취자들께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이재명 지사님의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돈 마련이 그러다가 박원진 시장님 글을 읽으니까 맞다. 지금 실업자가 더 급한데 그러다가 또 신동근 의원님 글을 읽으니까 아 맞네. 사회보장이 더 급한 거 아닌가. 사회적 약자들에. 일단은 양극화를 지금 전국민 기본소득은요. 양극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자에게도 50만 원 가난한 사람도 50만 원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매달. 그래도 민생연구소장이신데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황의정승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추석 전에 제2차 재난지원금이 먼저 지급되면서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포괄하는 정책이 병행되되 전국민 기본소득은 저는 언젠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대신 다른 나라 동양이나 우리나라 동양도 보고 그다음에 재정규모도 살피면서 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추석 앞두고 돈 또 절벽에 빠질 테니까 정부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을 열고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이걸 소개 한 번 더 해 주세요. 한 번 더 소개해 드려야죠. 지난주에 말씀하다 말았는데 좀 더 소개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사이트가 열리기 전에 조회만 1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지금도 신청자가 매일 몇 만에서 몇 십 만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3월에서 4월 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돼요. 이걸 입증하셨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신용카드 매출 서류든 여러 가지 현금영수 서류든. 그러니까 이 성취자분들 중에 경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금으로만 받았다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입증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때도 어땠냐면 가족이 별거 중인데 아빠하고 연락도 안 되는데 세대주가 아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해서 그게 이의신청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이 1.5억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하위소득 그러니까 부자 50% 가난한 사람 50% 나누면 부자 50%에 속하는 계층은 이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다만 자기가 부자 소득 50%에 속해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이네요. 그러니까 또 논이니까요. 엔드가 아니라. 청취자분 지금 150만 원. 질문이 왔습니다. 안 소장님 수고 많은데요. 프리랜서 지원금 받기 위한 소득증빙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득증빙을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작년과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쉽게 알 수 있게 친절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보니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입출금 자기 통장 입출금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예를 들면 친구가 보내준 돈은 제외하고 사업자가 보내준 건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송국이 줬다든지 어떤 회사가 줬다든지. 3.3로 제외하고 원천 징수 이렇게 하고 나는 거.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작년 동기간이나 또는 최근 몇 달 사이에 한 달에 200 정도는 들어왔는데 25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치면 25만 원. 75만 원으로 떨어져 있거나 200만 원이면 150만 원 이하로 지금 통장에 최근에 찍혔다. 이런 분들이 전형적으로 해당이 되고 또 입증도 된 거죠. 그럼 청취자분은 작년 거하고 올해 같은 기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증빙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포함하여 본인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는 거 이런 부분을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애우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긴급고용안정증후 홈페이지에 가시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을 목표로 1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서도 프리랜서나 영세장업자들 최근에 장사한테서 문 닫거나 거의 문 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신청을 실제 하는 걸 봤어요.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증빙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니고 100만 명만 선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대구시에서 악용 사례 때문에 우리 19 앵커님 엄청 화났잖아요. 박연미 기자님도. 부정수급이. 그런 부정수급을 없게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서장님 또 한 주에 열심히 뛰어다니시고요.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사탕이나 하나죠. 아 홍삼견디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예 발로 뛰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일부 앵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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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아멘